프로바이오틱스 구매하실 때 포장 재질은 확인 안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제대로 구매하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남자 건기남의 3분상식 프로바이오틱스의 포장 재질 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포장 재질은 확인 잘 안 하시죠?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은요 습기나 온도에 민감해서 특히 습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어떤 포장 재질로 제품이 포장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스틱 타입 제품들은 안쪽 면이 알루미늄이나 은박지처럼 반짝반짝 빛나죠?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폴리에틸렌이라는 재질인데요 과자봉지 안쪽 면과 같은 재질입니다 포장 과정에서 불량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습기나 공기가 일절 통할 수 없습니다 매우 좋은 포장인데 저는 이렇게 스틱 분말로 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대로 드시려면 캡슐형으로 드셔야죠 자 그럼 어떤 포장이 습기로부터 캡슐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완벽히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바로 알루미늄 병 포장과 알루알루 포장입니다 제품에 잘 보시면 포장재들이 써있고요 거기에 알루미늄 혹은 알루알루라고 써있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요즘 이런 알루미늄 병에 유산균 제품 넣은 거 많이 보이시죠? 제가 작년 2019년에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시리즈로 여러가지 말씀드렸었는데 당시 국내 시장에는 알루미늄 병으로 된 제품들이 거의 없어서 다루지 않았었죠 1년 새 트렌드가 확 바뀐 것입니다 이게 제조 혹은 판매업체들이 포장 재질까지 신경 쓸 만큼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뜻이죠 여튼 알루미늄 병 포장과 알루알루 포장이 두 가지가 가장 좋은데요 둘 중에 뭐가 좋으냐 하면 저는 알루미늄 병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루알루 포장이 캡슐을 한 개씩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이걸 만들 때 알루미늄 두 장을 위아래로 접착하거든요 그때 160도 이상의 굉장히 높은 열이 발생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25도 이상이면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160도면 엄청 높은 거죠 물론 짧은 시간 열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열에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죽는 것까지 감안해서 투입균수와 보장균수를 정하는 것이지만요 온도에 민감한 우리의 프로바이오틱스들에게는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병과 알루알루 포장이 좋은데요 이 두 가지를 고르실 때 확인하실 것이 더 있습니다 먼저 알루미늄 병은요 어떤 제습제가 사용되는지 보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실리카겔이 사용되는데요 실리카겔이 아닌 몰레큘러 시브라는 제습제가 사용된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병으로 포장된 제품들 냉장 보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병을 열고 닫으면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로 병 안에 습기가 발생하고 그 습기가 캡슐을 뚫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실리카겔은 습기만 잡아주는 데 비해 몰레큘러 시브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의 수분 활성도까지 잡아줄 정도로 제습력이 강해서요 몰레큘러 시브가 제습제로 적용된 알루미늄 병은요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을 때 발생하는 습기마저 제거해버립니다 이 몰레큘러 시브를 제습제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이건요 업체에 물어보셔야 해요 어떤 제습제가 들어있는지는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알루알루 포장 제품 고르실 때도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가끔 보면 PTP 포장의 윗면을 알루미늄이 아닌 플라스틱 재질로 사용하면서 색깔만 회색으로 입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알루알루처럼 보이기 위한 꼼수죠 이런 것들은 포장 재질에 PVC 플러스 알루미늄 PVDC 플러스 알루미늄이라고 써 있습니다 진짜 알루알루는 아닌 것이죠 알루미늄 병과 알루알루 말고 플라스틱 병이나 일반적인 PTP 포장은요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제품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포장 재질이 될 수 없고요 아 유리병 빼먹었는데요 유리병도 습기나 공기 차단에는 완벽하죠 하지만 뚜껑을 열고 닫으실 때 안에 습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병 제품들은 실온 보관하시거나 유리병 제품들도 어떤 제습제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상적인 포장 재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포장 재질이 알루미늄 혹은 알루알루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알루미늄 병 특히 몰래큘레 시부가 제습제로 적용된 알루미늄 병을 가장 추천드리고 알루알루 포장도 좋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나임이었습니다 권기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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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나임